안녕하세요. 국도해양부 권도협 장관님, 아나운서 이정민입니다. 요즘 작은 스쿠터를 보니 번호판도 없던데요. 문제는 없나요? 그래서 올해부터는 50cc 미만 이준 자동차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신고를 한 후에 운행해야 합니다. 그럼 안심이 되겠네요. 그렇습니다. 의무보험에 들지 않고 사과 나면 나도 보호받을 수 없고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. 결국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되는 것이죠. 자동차 의무보험은 나와 이웃을 지키는 또 하나의 안전띠입니다. 50cc 미만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야겠군요. 예, 이정민 아나운서도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. 네, 이 캠페인은 국토해양부와 보험개발원이 함께합니다.